안녕하세요. 김유경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21학년도 사관학교 29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가보죠. 자, 피타고라스의 가장 중요한 발견은 이거래요. 그쵸? 이 빈칸을 여러분이 찾아주셔야겠죠. 그쵸? 계속 읽어봅시다. 자, 이것은 was reinforced by 강화가 되었습니다. 이것이라는 것은 바로 이 피타고라스가 중요하게 발견한 것이 되겠죠. 자, 뭐에 의해서 그의 investigation 하면은 이제 조사죠. 뭐에 대한 조사냐면 음악에 대한 조사로서 강화가 되었대요. 그리고 특히 뭐에 있어서냐면 relationship 하면 관계인데 자, 뭐 사이의 관계냐면은 음들 사이. 노트라는 게 의미라는 뜻도 가집니다, 여러분. 자, 이 의미라는 게 함께 이제 좋은 소리가 나는 음들의 관계를 이제 연구를 조사를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더 확신을 가지게 됐다라는 거죠. 자, 이 이야기는 어디로 가게 되냐면 that he first, 그가 처음 stumble onto 하면은 이제 우연히 만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자, 이 생각을 우연히 만난 것으로부터 이제 거슬러 올라간대요. 자, 그가 뭐 할 때 listening to 들었다라는 거죠. 바로 blacksmith의 대장장이가 이라는 것을 이제 들었을 대로. 한 사람이요, 뭐를 가졌냐면은 envid이라는 것은 그 대장장이들 그 판 있죠, 여러분. 쇠를 놓고서 치는 그 판. 자, 이 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는 다른 대장장이가 가지고 있는 것의 반 사이즈였대요. 자, 그리고 그 소리들은요. 그들이 만드는, 그들이 뭐 할 때 그것을 망치로 쥘 때 그 소리는요. 정확하게 octave 하면은 이제 옥타브를 얘기하는 거겠죠. 한 옥타브 떨어져 있었대요. 자, 이것이 사실일지라도 즉, 이 이야기가 진짜 이 피타고라스가 대장장이들의 이 소리를 듣고 그런지 안 그런지 어쨌든 그거랑 상관없이 자, 여기서 이제 이때 강조 금문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자, it was랑 그 다음에 that 사이에 probably by experimenting with a plus string이 이제 강조화된 겁니다. 주어는 뒤쪽에 나와요, 이 부분. 피타고라스는요, determine, 결정했습니다. 자, b를요, 비율이죠. 바로 협화음의 interval, 간격의 비율을 이제 결정했대요. 여기 이제 해석해주면 됩니다. 뭐함으로써? 실험함으로써 뭐를 가지고 string, 줄, 현이죠, 현. 그쵸? 현을 뜯음으로써 이렇게 되는 거죠. 뜯는다는 게 튕기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쵸? 자, 뭐 이 괄호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여러 해석을 위해서 해석하면은 the number of 하면 수죠. 음의 수입니다. 두 개의 음들 사이에 이제 그 안에 또 음이, 이 두 개의 음이 있을 때 이 안에 또 음이 몇 개 있는지 자, 그것이 결정합니다. 그것들이 좋은, 조화로운 소리를 낼지 안 낼지 그것이 함께 뜯겨졌을 때, 튕겨졌을 때 자, 그가 발견한 것은 뭐였냐면은 이러한 간격이요, 어떠냐면은 조화롭습니다. 왜냐면은요, 이 관계라는 게 relationship, between them, 그것들, 음들 사이의 관계가요 정확하고 간단한 수학적인 비율을 따랐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series라는 건 뭐 연속적인 이라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연속되는 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연속적인 음, 이것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조화로운 어떤 배열음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것이 확인시켰습니다. 그에게 뭐를 확인시켰냐면은 elegance라는 건 우아함이죠. 수학적인 우아함, 그가 자, 추상적인 어떤 기아학에서 발견한 수학적인 우아함이 또한 어디에도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자연 세계에도 존재한다라는 것을 확인시켰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문제로 가봅시다. The beauty of mathematics, 수학의 아름다움 지금 수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 맞죠, 그쵸? 수학이 이제 음악에도 적용됐을 때 어떤 좋은 어떤 화음을 낼 수가 있다, 뭐 이런 건데 여기서 이론이 어떤 실제를 룰이라는 게 이제 지배하다거든요. 이론이 실제를 지배한다? 뭐 이런 것들, 이론에 관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론인데 숫자가, 그쵸? The number is the 수라는 것이 형태의 척도이다. 자, 척도라는 어떤 그런 이론, 이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자, 숫자에 관해서 지금 어떤 수의 비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맞는데 이 숫자가 어떤 형태의 척도라는 것은 기준이 된다,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디덕티브 하면은 얘가 사전에 찾으면요. 연역적인 이란 뜻으로 쓰이는데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은 얘가 이제 추론적인 이란 뜻을 가집니다. reason이라는 건 추론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즉, 음악에서의 음에 있어서의 추론의 원리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아마 3번을 답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 3번 같은 경우에 왜 아니냐면은 지금 음악에서의 수학을 얘기하고 있는 건 맞는데 여기서 결국에 주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이 수학의 우아함이 음악에도 있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음악뿐만 아니라 자연적인 세계에도 존재를 하네? 뭐가요? 이 수학적인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비율, ratio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요. 음에 있어서의 어떤 이것을 추론하는 원리? 이 음이 어떻게 이 소리가 나고 이런 것들을 지금 추론하는 원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인위성에 관한 것도 전혀 아니죠. 여기서는. 그렇죠? 이 단어만 보더라도 이 답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자, 조화로는 관계인데요. 자연 세계의 조화로운 관계까지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뭐 생각해 볼 여지가 있어. 근데 인위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냐고요. 아니죠. 인공적인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죠. 그 다음에 5번이 관계인데요. 숫자에 관한 숫자들 사이의 관계죠. 이 숫자들 사이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비와 비율, ratio, 비와 proportions, 비율이 있다라는 거죠. 이거에 따라서 뭔가를 조합을 잘했을 때 음악에서도 좋은 어떤 음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화음이 생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거를 피타고라스가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강하는 내용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reinforced, 강화하는 내용이 음악에서도 있었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3번 답을 많이 하셨을 때는 3번이 아니고 뭐가 되냐면 5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정답은 5번으로 잡아주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고 좋아하는 또 다른 강의에서 만나도록 합시다.